데이터 표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 표 예제입니다. 표 1에 계산이 좀 되어 있고요. 표 2에는 변하는 값을 좀 작성해 놨습니다. 표 1에서 보셨을 때 구입 가격, 자동차를 3,500만원 주고 구매했고요. 현재 잔존 가치는 2,000만원이고 수명 연수를 10년일 때 감가상가격이 구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잔존 가치가 현재 2,000만원인데 3,000만원이고 또는 2,500만원이고 또는 500만원일 때 수명 연수가 현재 10년인데 5년부터 10년까지 값의 변화가 있을 때 감가상가격을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변하는 값 잔존 가치와 수명 연수가 있는 열과 행에 교체하는 부분에다가 계산식을 연결해서 등호 입력하셔서 감가상가격이 작성되어 있는 D6셀을 연결하고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D6셀에 작성된 수식을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그냥 컨트롤 V 하시면 또 안 되세요. 그냥 만약에 C9셀에 와서 컨트롤 V 할 거야 라고 하시면요. 여기에 작성된 수식이 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식을 복사하실 때는 수식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ESC를 한번 눌러서 선택된 걸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C9셀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수식을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변하는 값 행과 열에 교체하는 곳에 수식을 작성해 놓으셨잖아요. 수식을 작성한 수식부터 변하는 값이 포함되고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드래그 하시게 되면 C9셀부터 I15셀까지 선택할 수 있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예측에 가셨을 때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라고 있습니다. 데이터표에서 현재 행이라고 표시된 데이터는 가로를 얘기합니다. 행이란 데이터는 가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로는 현재 수명 연수를 현재 10 대신에 5로 바꾸고 6로 바꾸고 7로 바꾸고 각각의 값을 대입하고자 합니다. 가로가 행이고 행에 입력된 데이터는 수명 연수를 아까 계산한 계산식은 D7셀을 참조했기 때문에 D7셀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 열은 세로를 얘기하는데요. 세로는 잔존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아까 계산한 식은 잔존 가치를 D4셀을 참조했습니다. D4에 이 값들을 대입해서 값을 구해보고 싶은데요. 라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표 형태로 각각의 변하는 값들을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두 번째 데이터표 2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표 2번 예제에서는요. 변하는 값이 아까 예제처럼 두 개가 아닙니다. 열의 하나만 있습니다. 가로는 없고요. 세로의 하나만 이자율만 변하는 값으로 대입해서 상한 금액을 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왼쪽에 작성된 표를 봤더니 2천만 원을 대출 받았어요. 연 이율을 6%로요. 기간은 5년 동안. 그래서 C6세를 보시면 함수를 통해서 이자율과 그 다음에 기간과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을 가지고 월 상한액을 구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을 이자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 형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이 부분에다가 수식을 작성하면 될까요? 여기다 작성하시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고요.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영역에 바로 위쪽에다가 등호 입력하셔서 상한 금액을 클릭하셔서 C6세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연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요. C6셀의 수식을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셨다가 ESC 꼭 한번 누르시고요. G5셀의 컨트롤 V 눌러서 수식을 복사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 수식도 범위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자율도 범위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이자율 바로 위쪽부터 범위 지정하셔서 F5부터 G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세로가 10입니다. 10은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은 연, 이율이 있는 C4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C6세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상한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